주제장의 첫번째 주제입니다. 주제는 the integers, integer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Mathematics is the study of numbers, shapes, arrangements, relationships, and listening. Mathematics, 수학은 제가 커스를,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을 잘 보세요. 제가 해석하는 부분을, 영어 문장이 어느 부분인지를 이렇게 마우스 클릭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수, 형태, 배열, 관계, 그리고 추론에 관한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해서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한 다음에 구글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글 트랜스레이터를 웹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 화면이 연결이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이 부분 있죠? 이것을, 복사가 안되는 pdf군요. 다른 pdf, 아마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는 될 거에요. 지금 제 pdf로 쓰는, 제 시스템으로는 복사가 안되는데 이걸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으세요. 아니면은 타이핑을 하셔도 됩니다. 타이핑을 하거나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해서 그게 어떻게 해석되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자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복사를 해서 구글 트랜스레이터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석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보면은, 이게 좀 뭔가 좀 비슷한 것도 같고, 좀 다르기도 한데 이건 이제 권력분유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하이턴 이게 어떤 문장인지에 대해서 대충 대략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던가, 더 좋은 방법은 뭐냐니까 어, 이 마스메틱스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shape, numbers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numbers를 쳐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번호라는 말도 나오고, 어, 뭐 숫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번호라는 의미만 나와있네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네요. 그리고 또 shapes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또 shapes를 써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어, 이걸 하면서, 이거 뭐라고 하나요? 타이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 앞으로 영타를 많이 해야 돼요. 영문으로 타자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술도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단어도 외울 수가 있고, 있고, 또 그 의미도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느리지만은, 느리지만 할 수 없죠, 그죠? 처음에는 다 그래요. 어, arrangement라고 했죠? arrangement는 뭘까? 그래서, arrangement. 아, 이건 배열, 배치, 정리, 정돈, 이런 의미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읽고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 나중에, 어, 선생님이 했던 내용,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전이죠, 이게? 사전을 통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어, 검색을 하면서, 그 뜻을 이해를 하면서 진행해 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 도형, 배열, 관계, 그리고 추론에 관한 연구입니다. mathematics is both a science and an art that can be used to describe the world in which we live to solve problems and to create new ideas. 라고 했죠? 어, 굉장히 긴 장이에요. 선생님이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자, 수학은 과학이고, 그리고 예술입니다. 둘 다 뭐뭐 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both, and, and는 둘 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수학은 과학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예술이냐 하니까, 세상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That can be used to describe the world. 세상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can은 있다, 없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과학이고, 예술입니다. 근데 어떤 세상이냐고 하니까, In which we live to solve,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설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과학이고, 예술이고, 입니다. 또한, 어떤 과학이고, 예술이냐니까, To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그러한 과학이고, 예술이고, 그리고 To create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사용될 수 있는 과학이고, 예술입니다. 과학이고, 예술이라는 말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설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To solve problems,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Solve는 푼다 말이고, problem은 문제란 말이에요. To solve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죠, 그죠? And, To create new ideas,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create, 만들어내기 위해서. To create는, 이렇게 To create는 뭐뭐 하기, 만들기 위해서. To solve는 풀기 위해서, 이런 말입니다. Numbers, 숫자는, 수는, 숫자가 아니라 수는, Which are a basic part of mathematics, 수는, 수학의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숫자는, 이런 말이죠. 숫자는, 수학의 기본적인 부분인데, Help us to understand algebra, To measure geometric object, And to make predictions, using probability and statistics. 그리고 수는, 우리를 도와줘요. Help us, 우리를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느냐 하니까, 우리가, To understand algebra, 알지브라, 알지브라를 이해하게 하는데. 그리고, To measure geometric object, 그리고, 지오메트릭한 대상을 measure, 측정하는데. 그리고, To make predictions, using probability and statistics.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using, 이용해서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Help us, 도와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이 영어 문장을 보면, 도대체, To는 뭐지? 어, 뭐, 지오메트릭,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는데,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오메트릭을 모르겠다. 그러면, 앞에 있는, 여기서, 지오메트릭을 찾는거에요. 메트릭, 보니까. 아, 기하학적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기하학적인건 뭐지? 우리 구글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구글신에게, 기하학이 뭐에요?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여기 스쿨에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무위키라는 곳. 선생님도 자주 가는, 그런 한 곳인데. 아,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점, 직선, 곡선, 면, 부피, 등 공간의 성질을 연구하는 수합본야다. 이렇게 나와있죠. 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점이고, 직선이고, 곡선이고, 이런 면이고, 부피, 이런걸 다루는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어, 단어들 하나하나를, 사전에 찾아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될거에요.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과, 여러분들이 사전을, 검색해서, 단어의 뜻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대략적이나마,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거에요. 감을 잡고, 보면은, 음, 두번째 수업시간이 있죠? 두번째 수업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 어떻게 한국으로 표현되는지를, 어, 아주 그림을 그리가면서, 설명을 해줄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다 배우려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막연하게나마, 이해를 하게 되면 됩니다.